박창업 보살님은 전남 여수 흥국사 신도로 항상 법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절에 다니신 불자님이었다고 합니다. 박보살님의 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모친께서는 살아생전에 열심히 염불하셔서 앞니를 미리 내다보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깊으셨는데 평소에는 속으로 염불을 하시느라 입을 굳게 다물고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경우에만 그러한 위험들을 미리 알려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염불 수행을 하신 어머니 박창업 보살님께서는 돌아가시는 날짜도 다 알고서 가실 날짜를 가족과 친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1999년 음력 2월 금음날이 되자 평소처럼 목욕을 하시고 여수 흥국사 절에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3월 초하루 법회를 보신 다음 집에 내려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신 뒤 3월 초이틀이 되자 병도 없이 건강하셨는데 평소 가족들에게 미리 귀띔해 주신 것처럼 가신다고 하는 날짜인 음력 3월 2일에 앉아서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염불 수행을 통해 공부가 깊어지니 도인 스님들처럼 보살님께서도 앉은 채로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좌탈인 망하여 극락세계로 왕생하신 거지요. 그래서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입관을 하기 위해 가족들이 장의사에 연락하여 관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남자 장의사가 어머님의 몸을 만지는 것이 싫어서 딸인 감노월 보살님이 당시 흥국사 주지 스님인 명선 스님의 조언을 받아 옆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어머님의 몸을 직접 씻겨 염습하였는데 당시 어머님의 몸을 씻겨드리면서 몸을 직접 만져보니 마치 갓난아기의 피부처럼 살결이 뽀얗고 살결도 너무너무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은 노보살림의 살결이 마치 갓난아이처럼 뽀얗고 피부도 한없이 부드러운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극락왕생의 징후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염불하시고 아피를 내다볼 정도의 공부힘과 좌탈입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극락왕생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염불수행자가 앞니를 내다보거나 좌탈입망할 정도의 수행력이 아니어도 임종우의 극락 왕생을 확인할 수 있는 징후 가운데 하나가 아이같이 뽀얀 살결이나 아이같이 부드러운 피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의 동물 왕생 사례를 올려놓은 것을 찾아보면 사후의 경직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현상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청업 보살님의 염불왕생 사례는 마치 일타스님의 외중조 할머니를 연상케 하는 일화로서 일반 불자님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희유한 일로 사실 스님들보다 더 훌륭하신 숨은 도인 보살님의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극락간 사람들 그때 그때마다 염불하여 늙고 병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염불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시행하여 늙거나 병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은 호흡하는 사이에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고 죽을 가능성이 있음을 설파하셨다. 그러니 아무도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아무도 이를 보장할 수 없다. 고인이 말하기를 어제는 길에서 달리는 말처럼 뛰놀더니 오늘은 관 속에서 이미 잠든 시체내 하였으니 결코 귓전으로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갑자기 임박하는 것에 대비하여 시시각각의 언제나 염불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만 비로소 최후의 일찰라에 허둥지둥 몸 둘발을 몰라하지 않게 된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 차후 노쇠했을 때나 염불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이미 늦다. 이러한 계획은 전혀 오산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버신 장조유의 집에 가서 그에게 염불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장인아는 아직 세 가지의 일을 해결하지 못했네. 그래서 수행할 틈이 없네. 하나는 부모님의 장례를 아직 치루지 못했고 하나는 아들의 장가를 아직 들이지 못했으며 또 하나는 딸을 아직 시집 보내지 못했네. 이런 일들을 치르고 나서나 천천히 생각해 보겠네. 하였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몇 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장의 집에 가보니 조유는 이미 죽은 후였다. 그리하여 그는 긴 한숨을 쉬며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나의 벗의 이름은 장조유. 염불을 권했으나 세 가지 일로 미루었네. 염공은 본시 무정한 분. 이런 일들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끌어갔네. 염나왕은 유독 그만을 기다려 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세상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제일 장조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는 염불을 할 수 있으면 때나 장소를 가리지 말아서 거듭 선인의 전철을 밟아 천추의 유안을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염불을 할 수 있으면 더 없다면 염불을 할 수 있으면 더 안됨다. 감사합니다.